암 수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겁니다. 이것은 전공의 공백의 아주 대표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 보니까 한 방송 YTN에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료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23년도에 2월에서 6월까지 68,425명에서 2024년도 2월부터 6월까지가 57,24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한 16%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 서울의 빅5의 암 수술 건수 감소율은 30% 정도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수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빅5가 특별하게 많이 암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암과 관련해서 병원 가동률이 30%로 떨어진 거죠. 30%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니까 보시면 간암 23%, 위암 22%, 폐암 18%, 대장암 16%, 대학병원 6개 암질환 수술 극감, 갑사선감 19%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보시게 되면 이 박스안이 지난해하고 올해까지는 비교한 겁니다. 2월부터 7월 그리고 2024년도 2월부터 7월 위암 같은 경우는 1564건이 줄어든 겁니다. 정감율화 마이너스 21.7%, 대장암도 마이너스 16.4%, 간암 마이너스 23.1%, 폐암 마이너스 18.3%, 유방암 마이너스 10.4%, 갑상순암 마이너스 18.6%, 전체 마이너스 16.8%입니다. 대한민국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한해 대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런 암 수술 건수가 16.8% 줄어든 겁니다. 건수로 7724건 이렇게 여러분들 딱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의료 사태는 장기적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의 극감, 단기적으로는 암과 같은 중증, 위급 질환자의 치료 능력, 치료 역량 감소. 그럼 이 가운데 이제 생명을 지루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장장에 여러분들, 사람이 모이고 장례식장이 미어 터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최종 결과로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나온 겁니다. 아, 이게 전공의와 빠진 공백이란 것이 이렇게 중증 환자 가운데 대표적인 암 수술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6.8% 정도 줄어드는 거죠. 보시면 16.8%가 줄어든 겁니다. 16.8%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간암이 23.1% 마이너스 23.1%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암이 마이너스 21.7% 이렇게 줄어든 거죠.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이제 빅파이버 특별히 이런 암 수술이 많은 빅파이버 병원은 30% 정도 극감한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금 적네요. 전공의들이 빠진 여력이 안 그래도 50%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30% 정도 극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성모, 그 다음에 삼성 병원은 암 수술이 거의 30% 정도 줄었다는 거죠. 암 수술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빅파이버 병원의 감소율이 특별히 30%.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하게 되면 16% 정도 줄어들었고 암 수술 환자 중 70%가 빅파이버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병원에 집중돼 있고 의사 인력 역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통계 자료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처음 기회입니다. 암 수술 건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한 것은 이번에 아마 처음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 거고 이 가운데서 사망자 수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망통계가 나오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을 중시하는 겁니다. 가끔 방송이 나가면 당신이 우파인데 좌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좌파 우바는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거의 바뀌기가 힘든 거죠.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지적인 성실함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의료 대란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받은 중증질환자, 암환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내는 여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정직함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료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한국 사회의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다음 이제 사망자수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정직한 자료입니다. 사망자수를 보시면 되는데 사망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사퇴 이후에 응급실 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수가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응급환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8.5명에서 35.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심정지 응급환자를 못 살린 겁니다. 더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린 겁니다. 1만 명당 28.5명의 사망자가 35.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몇 명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응급의료하고 배후의료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심정지 응급환자가 이렇게 죽은 겁니다. 이게 대단히 정직한 자료인 거죠.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줄었습니다. 왜? 경증질환자는 응급실에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사망이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2023년에는 응급환자 1,000명당 6.4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8.5명으로 2.1명 증가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응급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1,000명당 6.4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가 1.2명, 0.4명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정직한 자료들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편견 없이 볼 수가 있는 그 자료인 거죠. 응급실 내원 당시의 심정지 상태였던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2023년에 28.5명에서 2024년에 35.2명으로 6.7명으로 늘어났다. 강력한 경보은 내원시 생존 상태였지만 사망한 사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20.7명에서 22.8명으로 2.2명 증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1명, 10.8명으로 0.7명 늘어났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이 붐볐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사실을 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문명인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사망통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망통계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보시게 되면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35.2명으로 1만 명당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DOA 병원 도착 전에 사망자도 17.9명에서 올해 20.8명으로 2.9명 증가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병원을 찾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이 문제 많은 김윤 씨 꼭 여기다 이걸 박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의론 김윤 의원실 재구성 꼭 그렇게 뭡니까 이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의과대학 정원에 크게 이름을 올린 데 기여한 사람이 김윤 교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 봤네요. 인간들 보시면 전체 언급환자 1000명당 사망 사망자가 0.9명이 늘어난 겁니다. 1000명당 그리고 전원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게 0.9명이고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환자 수가 7.2명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환자 수가 1.6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역기관에서는 77명에서 78.6명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늘어난 거죠 여기 보시면 언급의료기관 종별 1000명당 사망자 수 이게 언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 이걸 보면 되겠네요 권역센터는 2.1명이 늘어났고 1000명당 지역센터는 1000명당 1.2명이 늘어났고 지역기관은 1000명당 0.3명이 늘어납니다. LVI는 뭔지는 모르겠고 사망자 수가 여기 한 분이 멘트를 남겨나셨는데 약 5%만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연간 2만 명의 추가 사망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글 써놓으신 걸 보니까 의료를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이제 저도 막 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 수술 건수가 극감하고 사망자 수가 여러분들 현저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정직한 자료는 없는 거죠. 이것보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의사분께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진찰 수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2006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초진 진찰료가 11,120원이었고 2024년대에 17,610원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진찰 수가가 6,490원 오른 겁니다. 한편 재진 진찰료는 2009년 7,960원에서 2024년대에 12,590원으로 올랐습니다. 4,630원 세상의 물가 상승률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런 숫가, 가격 통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필수의를 공급해온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도가 존속되기는 힘듭니다. 이런 아주 원가를 아래에 이름던무무는 그런 의료 숫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더 낮추려고 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진 거죠. 2006년하고 2024년이면 18년 동안에 여러분들 18년 동안에 6,490원에 오른 거네요. 저는 현재의 외과의사로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의료는 일단 그냥 한 번 정도 홍력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조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협력하고 있는 의사들로 인해서 윤 대통령 끝까지 가리라 봅니다. 두고 봐야겠죠. 프랑스 혁명정부에서 우유값 가격 상환제를 추진한 후 우유 공급이 중단되고 우유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국민이 분노의 실근자 르베스피에르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이야기가 생각됩니다. 의료수까지는 가격 상환제라서 더 이상 시장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많은 시민들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의사수 늘어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한 그런 조치로 시행을 한 거죠. 그렇게 가격을 더 낮추게 되게 되면 원가 이하에서 더 이하로 낮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료수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이번 사태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은 의료수비스를 앞으로 공급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에 그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겁니다. 웬만큼 여러분들 원가가 보정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턱없이 여러분 원가 아래로 낮췄으니까 다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걸 알아야 국민들이 무슨 일인지 알 건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대학병원 적자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는데 적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시게 되면 오늘 보도인데 암수술을 못 받는 국민들 빅파이브 병원 30% 정도 극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암수술이라든지 외래 환자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경영적자 상황을 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 2023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가 3조 7,219억 원의 여러분들 수익을 올렸는데 2024년도에 3조 1,979억 원으로 5,24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1월달이 정상이었으니까 조금 과소평가가 됐겠죠. 서울대병원은 2023년도 상반기에 7,01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 2023년 4년도 상반기에 5,859억으로 이름들 올려가지고 적자규모가 1,159억 원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강원도는 534억이 나온 겁니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암수술 건수가 여러분들 내려가고 외래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적자규모가 여러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병원은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가 한 5천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 규모로 하면 2,3천억 정도 불과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적자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으로 결국 다 밀어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조금 나무라는 글을 썼어요. 이제 공병원 씨는 우파에서 좌파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타당한 근거를 가져 부정선거에 대응한 것을 인정받은 분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jhk님처럼 사람이 우파에서 좌파로 이렇게 휙휙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우파로 봤으면 여전히 우파인 거고 이분이 원래 저를 좌파로 봤으면 영원히 좌파인 거죠. 그러나 이 jhk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희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공병호와 틀릴지 내가 이런 틀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믿겠다는 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이 좀 신랄하게 글을 썼습니다. 조선의 정치인들은 제가 보건되는 뇌가 없거나 뇌가 있는데 현실을 외면할 만큼 악하거나 둘 다일 것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의정협의체를 만드는 단 등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장장 7개월을 넘으면 조금 더 있으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냐 말이죠.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개원이야 당장 생기가 걸린 사람들이니까 거의 80%니까 이 사람들은 시면 월세 인건비가 나가고 도저히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오히려 단체 행동한다고 문을 닫으면 오는 한자마자 문을 연 경쟁의원에 가는데 애초에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봉지기도 쉬고 있는 의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만두기 힘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 학생들이 모르겠습니까 복귀되어도 사제관계하고 뭐고 다 파탄 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태에 모든 여러분들 피해를 다 전공의들하고 지금 의대생들이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의사들은 전혀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는 거죠. 개원이들은 다 문을 열었고 의대 교수는 뭐죠 분골세신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는 결국은 핵심도 전공의 의대생들이고 피해자도 전공의 의대생들이고 다른 의사들은 전혀 피해를 본 게 없는 겁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일부는 본인이 얼마나 큰 부담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과 시야에 따라가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음에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 중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고 더더욱 어려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뭡니까 힘들어졌을 때 그때 깨우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좌파 우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체제로 계속 끌어가는 것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해계문인은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의지가 없으면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기성 의사들 가운데 바른 소리를 계속하는 부산의 김홍식 원장께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의사하고 민노총이 다른 것은 의사들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냥 보이콧을 하거나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런 의정협의죄를 구성하고 정신성리를 외쳐봐야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는 배제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전문직인데 집권으로 한껏 고무된 대통령들이 그동안 지지를 올리고 선심성 의료정책을 도입하여 전문 집단인 의사를 논의해서 제외하고 패싱했기 때문에 의정 갈등에서 항상 의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리수를 뒀으니까. 그동안 구전구패를 한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10전 1승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겁니다. 의료정책 대부분은 의사의 참여와 공조가 필수불가결합니다. 민주노총의 근로자들 제압하는 측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의료 자체가 업의 본질이 다르니까 의료서비스는 의사들이 공급하느냐 안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대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름들 게임에 윤 대통령이 말려든 겁니다. 여기 보시죠. 보시면 2025년은 어렵다. 그러나 안 된다 말하냐고 협상하자. 이런 구차한 제안들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탈진한 의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무지않아 응급실 뺑뺑이도 사라지게 되고 뺑뺑이들이 돌아봐야 봐줄 의사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석은 이벤트고 추석 이후 상황은 더욱더 안좋아할 것이다. 어쨌든 늦었지만 서둘러 해결책을 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책은 해계모니는 누가 지고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후려치면 우리가 필수의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간 대학병원의 척주이자 심장에 해당한 전공의들이 해계모니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떠나서 다 개원의로 여러분들 딴 병으로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윤 정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불안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미복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복귀에 대한 대안이 다른 대안이 저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여름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조금씩 개선하면 될 일을 개혁을 한답시고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허물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전문가인 현장의 의사들과 상의해서 해결할 일을 정치꾼 한 명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한 나라의 의료를 그냥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박수치며 한화하던 국민들에게 이제 비용 청구수가 날아갈 겁니다. 감당 못할 의료비 폭탄과 인내하기 힘든 대기시간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비분감 깨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한국의사연봉세계1이라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의사를 수입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합니다. 한국의사연봉세계1이라고 계속 이런 보도자로 낸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숫가가 원가의 60, 70%인데 환자를 얼마나 받아야 여러분들 그게 세계 연봉 1위가 되겠습니까? 비급여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의문이 되는 겁니다. 매출을 수입이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심평원은 매출자료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국세청 자료가 의사의 소득을 잡을 수가 있고 심평원 자료는 매출인 겁니다. 매출. 수십 년간 의사들 머릿속에 상상만 하던 일을 현실화해준 엄청난 대통령입니다. 어찌 보면 가슴에 엉어리를 어느 정도라 해소있게 해준 정권입니다. 의사들의 속내를 국민 일부분이라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제 이번에 다 알아버린 거죠. 저는 이번에 다 알았습니다. 한국의로가 완전히 뭡니까? 수탈책으로 운영되어왔구나. 여러분 이 보시면 부모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보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시골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아들은 현재 시드니 RPA 병원에서 정신과 1년차 전공의로 일하는데 모든 의료사고는 주정부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시드니 UNSW 가장 톱 되는 그런 의대입니다. 의대를 합격하고 또 서울의대를 합격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었네 UNSW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UNSW 의대를 가라고 권한 겁니다. 서울의대를 포기하고 호주의 이름 UNSW 의대를 가라고 의사인 아버지가 권한 겁니다. 부모의 안목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시야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모의 통찰력이란 것이 자식의 앞날 뿐만 아니고 가족 전부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의사 앞날에 안 보여서 자식이 서울의대를 올랐는데 그냥 오스트레일러 가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 그냥 반도에 갇혀있으면 아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 겁니다. 제 이웃에 살았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자기 자식의 앞날처럼 일어난 부모가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계속 깨우치고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그런 안목을 넓혀야 그렇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을 구한 거고 집안을 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은 시골에서 여러분들 의사를 하시면서 다 본 겁니다. 이 한국의 의료수과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뭡니까 근근히 사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 지도자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도자의 안목이 지도자의 안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댁들이 만든 문제니까 이제 댁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나간 방송 가운데서 이 보시죠 4시간 신경외과 빅파이브의 여러분들 전임이가 팀을 이루어가지고 4시간 여러분들 신경외과 수술했는데 인당 여러분들 인건비가 얼마 책정됐다는 겁니까 7900원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술 숫가를 참여했던 사람 수를 나눠보니까 7900원 나왔다는 겁니다 1인당 필수 의료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제도를 따니 아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호려가지고 그냥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그냥 가격을 더 깎아 북한도 징글징글하지만 남한도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수제였겠죠 지금 빅파이브 전임의 이름 신경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금액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파이브의 전임이가 내가 뭘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10번을 더 확인해 보니까 79만 원을 잘못 본 건가 해서 10번을 더 보니까 인당 인건비가 4시간 여름 신경외과 수술했는데 7900원으로 여러분들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박민수 차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잔뼈가 굵었으니까 너무나 부정의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2020년 4.15 총선 여름을 하고 4년간 나는 완전히 이 나라에 대해서 뭡니까 그냥 손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이 부정직하고 이 불이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번 의료사태에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아들딸 중에 여러분들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헷가닥 해가지고 공박사 집안의 이름은 뭡니까 아들딸이 의사 모양이다 그런 뭐죠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보면 다 나온 겁니다 선거 때 대한민국의 식자청과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어떤 사람인 게 어떤 수준인가 나라를 어디로 끌어갈 건지가 다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확인사살한 게 뭡니까 의료사태인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딸이 4시간 여러분들 뇌수술 했는데 인당 인건비가 7900원이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들 앞으로 필수 의료를 하겠습니까 전공이들 잘 된 거고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다 정신 차려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유학을 할 때 이제 병원 학교 병원을 가게 되면 기억이 나네요 키가 작아만한 분인데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런 대학들이 이제 그런 간이 병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구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네 왜 워낙 여러분들 그분이 제가 그 당시는 지금은 다 치료가 됐는데 꽃가루와 알렐르기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실험용 약을 많이 먹었죠 약품 사이 실험하는 약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구 이민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글 보고 참 내 이야기처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운영하냐 그래도 사람들이 살 만큼은 주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고쳐야지 여기다 가격을 더 후려쳐 인재를 뭡니까 790원을 주려고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명이 여러분들 4시간 뇌수술하고 인당 인건비가 7900원씩 떨어진 겁니다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열광하는 대중들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수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대책이 없는 거죠 7900원 받고 밤새어 번 돈은 소송비용으로 다 나가고 바보 아니면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9월에 의대신이 돌아와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도 내년 2월에는 돌아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공박사님 저는 의료현장을 40년 넘게 봐온 사람입니다 엘리님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의사 특수한 몇몇 진료가이고 제가 아는 개원이들은 대부분 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 3천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로 나오면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재벌급 2차 병원만 호황일 겁니다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속이 답답하고 의대신 부모들 속이 문들어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대신 부모님들도 이번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답니다 한 분께서 아들 딸이 다 의과대학생 본과인데 그동안 가끔 앞으로 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모도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느끼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태가 생기면서 상황을 알게 되고 아차 내가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다 왜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애들을 밀어붙였냐는 그런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남긴 것을 봤거든요 이런 이야기 또 하더라도 믿지도 않고 왜 의사들도 두둔하는 이야기만 방송에 자꾸 내보내냐고 이렇게 또 불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안목이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뭐 이야기가 사람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20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르는데 의사 간호사 한의사 무슨 물리치료사까지 다 합치게 되면 1년에 2만 명인데 그럼 간단한 산수로 따지게 되면 20만 신생아가 나온더라도 20만 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 명이 여러분들 10명 신생아가 10% 정도죠 20만 명이 여러분들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10명 꼴로 한 명이 여러분들 의사 집단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숫가를 정상화해 가지고 지금 지나치게 비필수가 여러분들 몰려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서 필수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 좀 줄이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뭐죠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공이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쉬지 못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숫가가 워낙 후려쳐서 국민들에게 값싸게 싸게 하려고 그 박봉을 주고 고용하는 전공의조차도 충분히 고용을 못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전공의들이 일만큼 힘들다고 하니까 잘됐네 너네 그렇게 힘들다는데 의대생 많이 뽑겠다는데 왜 반대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척인 법조인에게 물어보니까 의료사고에서 웬만한 의사들은 적정 비용에 안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소송을 피하고 싶다는 상황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말도 안 되는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액수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상하고 보상하여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아는 법조인은 의사를 설득하여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의사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당연히 예측할 만한 부작용에 대해서 마구 소송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하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어쨌든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 거의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홍 박사가 드디어 알바뇨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전공의들은 여야 정해서 어떻게 나오든 합의문이 어떻든 언급실 상황이 어떻든 이제 떠난 거니까 알바뇨입니다 이제 다 떠난 겁니다 사직수도 다 수리됐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알바뇨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알바가 아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의료 갈등을 두고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참 한심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기고 지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생과 사회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수필을 기대하면서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사가 없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세상 떠나는 백성들이 절배한 빅이 그리 멀지 않아 닥칠 것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너무 이렇게 혼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참 상징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빅파이브의 전임일을 아들로 두신 분이 여러분들 팀이 돼가지고 4시간 동안 뇌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니까 인당 인건비가 7,900원 정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절반 정도는 시사 문제 또 절반 문제는 의료 문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왜 유동법입니까 그렇게 이미 철이 지난 바닷가 같은 그런 사상에 이런 몰입돼가지고 그냥 특정 정치인을 그냥 옹호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을 파악한 좌파적 사고의 뿌리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쓴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헌신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동적인 책이고 또 마치 여행하듯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책이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혜를 기울여서 적었던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필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독서하신 분들을 한번 선택하실 만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씩씩하게 보내시고 또 하루만 여러분들 더 일을 하시면 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되겠네요 추석 연휴도 이러면 쉬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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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